오오. 불감치다니 힘드네요. 여기 뭐야. 그니까 32카운트인데 첫 번째 원의 32카운트 하고 8카운트 두 번째 36카운트 하고 8카운트 하고 8카운트 하고 12시 시작이네요. 그리고 3, 4번은 하고 5번도 하고 3개 6번도 하고 다시 4개 3개 7, 8인 하구, 그다음에 9, 10분, 태근, 태근. 끝이 안 들려요. 네, 안 들려요. 매우 잘 안 하. 끝나고 다고, 퇴근 없이 시작하면 여기서 한번? 여기서 한 번 막겠다. 나무초가 뒤에서 와요. 아이고 쉬운데 힘차이 있다. 한 번 가보고 가요? 다시 한 번? 그러니까 다행히.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다행히 그 다음에 큰 헷갈래요? 아니면 그냥 큰 힘이 됐어요. 살짝 큰 힘이 됐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비슷하고 키가 저기 있는데 저기에 찍어야 되는데 1, 2, 3, 4, 5, 6, 7, 8 두번째로 손 찍었죠? 맞을까요? 다시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그좀 says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 그러니까 얘가 반대 반대 원에 놓을 때 주먹을 치고 애가 힘을 이렇게 힘을 하면서 터내야지 이렇게 가셔요 자 한번 시작 원 앤 트 있죠? 이제 원 앤 트 쓰리 포 원 앤 트 선도할 엉덩이로 돌리는 선도가 아픈데요? 근데 그냥 힘들려면 그냥 모두 가르쳐요 그냥 여기서 탈을 때 꺼드려요 바로 꺼드려요 근데 시리즈입니다 원 앤 트 근데 주먹 다 펴야 이게 박자가 맞은데? 맞아 원 앤 트 그러니까 주먹 지급형이 이렇게 손 주먹 지급형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본능대로 네 본능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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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보통 우리 회원님들은 본능대로 하면 안돼요 여기서 본능대로 되는데 회원님들은 본능대로 안돼요 본능이 안나와 그러니까 원 앤 트 원 앤 트 원 앤 트 원 앤 트 원 앤 트 원 앤 트 원 앤 트 원 앤 트 원 앤 트 끝으로 이렇게 8카운트 원 피와 피 똑같이 원 그러면 열 두카운트 네 열 두카운트 태그의 열 두카운트 여덟 카운트 투 원 유행 chem 다 pink 원 앤 트 엉덩이도 돌려야 하는데 언제 동작이 흐리라고 하죠? 돌아가요. 걷는 줄 알고 걷는 줄 알고? 하고싶네요. 즐겁게 하는 춤이라네요. 즐겁게 하시네요. 눈을 흔들기만 해도 즐겁게 하세요. 즐겁게 네 맘대로 하세요. 네, 즐겁게 네 맘대로 하세요. 그래, 지금 퇴근 마침도 어렵게. 네, 알겠습니다. 즐겁게 하세요. 노는 언니들 타야죠. 콩고봐봐요. 딩커트가 안 와서 콩고봐래. 눈치 보여요. 가볼까요? 네.